건강오름 김군 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시원하고 아삭한 오이는 날이 더워지면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는 채소입니다. 오이에는 풍부한 수분과 함께 각종 비타민과 식이섬유도 풍부해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이런 오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상 이점을 더욱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장속 노폐물 배출에 큰 도움을 주는 오이 섭취 방법과 간단한 레시피도 알아보겠습니다. 오이와 사과를 같이 먹으면 장속 노폐물 배출은 물론 장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먼저 오이에 풍부한 비타민 B와 각종 전해질 등의 성분은 천연인효제로 적용하여 장속 독소 제거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각종 항산화 성분들도 가득해서 해독 효과도 뛰어납니다. 동의보감에도 오이는 인효 효과가 뛰어나 장과 위를 이롭게 하고 부종 완화와 해독 적용에 도움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먹는 사과에는 팩틴 성분이 풍부한데 이는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증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팩틴은 흡착력이 뛰어나 장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팩틴은 수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수분이 풍부한 오이와 만나면 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오이의 수분과 전해질이 사과의 팩틴과 만나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장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오이와 사과는 건강상 이점뿐만 아니라 아삭한 식감과 상큼한 맛으로 더운 날 반찬으로 먹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과 오이 무침 레시피를 참고하셔서 장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장 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사과 오이 무침 레시피입니다. 2인분 기준 오이 2개와 사과 반개, 양파 반개, 그리고 양념장을 준비합니다. 양념장은 액젓 2큰술에 고춧가루 2큰술, 다진마늘 1큰술, 매실액 1큰술, 그리고 참기름 1큰술로 만듭니다. 먼저 오이와 사과는 물 1리터 기준 식초 1큰술 정도를 넣은 물로 충분히 세척한 후 헹굽니다. 오이와 같이 울퉁불퉁한 채소는 구석구석 세척이 힘들기 때문에 식초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초의 초산성분은 금속이온에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 과일이나 채소에 묻은 중금속이나 잔류 농약 제거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세척이 끝났으면 오이는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사과와 양파도 오이와 비슷한 두께로 얇게 잘라서 준비합니다. 사과와 오이 껍질에 팩팅과 식이섬유가 2배 이상 더 풍부하니 껍질째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모든 재료와 양념장을 넣고 골고루 버무립니다. 기호에 따라 소금으로 간을 추가해도 좋고 매실액을 조금 더 넣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잘 버무린 후 깨를 솔솔 뿌려주면 맛있는 사과 오이 무침 완성입니다. 아삭하고 상큼한 사과 오이 무침은 맛도 아주 좋아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맛있는 사과 오이 무침으로 입맛은 살리고 건강은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장송 노폐물 배출에 효과적인 오이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이는 혈당 조절과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오름에서는 자연에서 얻은 5가지 핵심 원료만을 사용해서 장오름환을 개발하였습니다. 최적 설계 솔루션을 적용하여 원료들의 상호작용과 시너지 효과를 높였으며 식약처 인증도 받은 제품이라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장이 민감하거나 화장실 가는 게 힘들다면 댓글에 링크나 전화 주문을 통해 장오름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에서 만나요.